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안뇽 지금은 매우 매우 이른 시간인데요 학교를 가려고 일찍 일어났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찍고 싶었던 영상이기도 하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원하셨던 학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생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학생 제이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눈이 너무 피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열 아이 마스크를 조금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복도 입고 준비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눈이 너무 피로해요 여러분 너무 졸려요 학교가 좀 멀리 있는 편이어서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졸립니다 이렇게 벌써 따뜻해 이렇게 이 상태로 조금 있다가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지금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복도 다 입고 마스크 착용도 하고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다음에 지하철을 타서 한번 환승을 해서 갈아탄 다음에 그 다음에 버스를 또 이용해서 학교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되게 학교 가는 길이 험난한데 제가 지금 늦었어요 준비 오늘 조금 늦게 준비하느라고 늦었는데 한번 지하철역까지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어 늦었어요 여러분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안 돼요 얼른 지하철역까지 뛰어간 다음에 다시 지하철을 타면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벌써 힘든데 얼른 뛰어가 볼게요 안녕 안녕 출입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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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제 저희 학교 온수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오르막길이랑 이제 오르막길이랑 학교까지 갈 버스가 남았는데 파이팅 해보자구요 학교에 도착해서 1교시 전공 수업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이거 다시 어떡 반대쪽으로 반대쪽? 어? 아 이게 더 줌이고 이게 숙소구나 아 맞아 맞아 안녕 실기실 도착 안녕 계속 찍고 있어? 어 일단 실기실에서는 머리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묶을게요 제가 이제 지금 실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연기랑 뮤지컬 정리해 놓는 노트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일단은 이렇게 뮤지컬이랑 연기 노트입니다 이거는 영어도 안 하고 이거 그게 아니라 우리 1학년 때 숙제였거든요 무조건 했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대본 대사도 적어놓았고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다시 연기 노트 2학년 어 나도 ENFJ인데 네! 좋았다. 응. 다 E네? E&F까지 똑같잖아. 약간 비슷하게. 살짝. 그게 있대. 양상. 근데 이게 진짜 할 때마다 다르잖아. 근데 자꾸 다르게 나오는 걸 싫어서 안 하고 있어. E&FJ로 계속 머물고 있어. To be continue. 저는 아까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수업을 듣고 지금 수업 시간이 끝나서 스케줄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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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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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학교 가다가 제플레이에서 친구 만났어요. 친구 만났으니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게 쉽지 않네 기울이면 공이 반대로 가나요? 몇 점까지 가봤자 200이 10분째 10분째 오늘 저희 등교로 예쁘시네 일단 저희는 무사히 무사히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고 또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학교까지 더 걸어가야 돼요 너무 험난해요 가는 길이 높아 월말길 너무 높아 도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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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영화전공 연기전공 저희 친구예요 같은 반 같은 과인데 전공에 다릅니다 저희 완전 착해요 감사합니다 착한 여자 제 친구예요 귀엽죠 저희 앞자리예요 맞아요 저희가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초콜릿 받았어요 맛있게 먹을게 고맙습니다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제이홀야 너무 예쁘게 나와요 진짜요? 네 오늘 1교시는 지구과학입니다 오늘의 기분이 어때요? 오늘의 기분은 재밌고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워글랭 진짜? 이렇게 사랑받는 제이의 모습 이상 또 사랑고맥 받았어요 존포너무하는 유지하소가 사랑고맥이 아닌데? 잠깐만 안녕 안녕 저희 가잉 안녕 조심히 가 안녕 제이 안녕 친구들이 저를 많이 비교하셨는데요 안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이하이 하이 오전에 잠시 스케줄을 하고 이제 지금 학교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로 갈 예정이라서 교복으로 이렇게 하나 입었습니다 짠 동복 아니 우리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전 완전 사복 맞아요 멋있어요 성인언니 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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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로 갑니다 저도 학교하고 언니들 만나러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고싶을거야 기다릴거임 이게 젤리로 본가요? 맞습니다 되게 귀엽다 출연하게 돼야 영광입니다 학교 조심히 많이 오고 네 지금 저랑 그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학교 도착 저는 지금 친구랑 쉬는 시간이어서 매점 가고 있어요 매점 도착 일단 아이스크림 많고 음료수도 많고 과자도 엄청 많아요 저희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와 친구가 사줬어요 고마워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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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매점을 내려온 거여서 다시 교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TMI도 하나 말해주세요 오늘의 TMI는 비타 이거를 먹을 거예요 이 음료수를 이 음료수를 고마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연아 켰어 네 안녕 안녕 친구가 저한테 초콜릿을 줘가지고 저도 오늘 줬어요 힘내라고 받았어요 어? 안녕 새워셨당 내 발 귀여워 여러분 저는 아까 학교 사교를 하고 지금 연습실로 가는 중이에요 아침에 일찍 학교 가고 연습실 가고 다시 숙소 가고 하면 되게 하루가 알차게 바쁘게 지나가는 거 같아요 서울공인예술고등학교 2학년 1반 23번 이재희 학생의 학교 등교길과 학교에서의 모습도 담았고 학교길도 항상 담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서공의 학생 이재희로서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북극처럼 해보고 싶은데 좋아요와 구독 안녕 안녕